오빠, 이게 나, 이게 나? 얘는 왼쪽 이거? 난 이게 나 오빠는 같은 옷 아니었어? 이게 나, 이게 나? 그게 뭐야?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색 아니야? 이게 어떻게 똑같아? 난 오른쪽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? 이미 이걸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걸 그러면 이미 칠해놓고 그러면?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이건 색이야? 어떤 게 낫냐고 넌 어떻게 낫다고 생각해?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야 틀렸어 정답에 있었구나 위야, 아래야? 난 위 난 셋 다 싫어 아, 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? 이유를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어, 끝났어 어 기분이 좀 풀려 오빠 응 이게 나, 이게 나 어... 내 눈은 왼쪽 이거? 응 난 이게 나 오빠는 같은 옷 아니었어 오빠 빨리 나왔네 난 묶은 게 나, 푼 게 나 난 푼 게 나 처음부터 정했으면 내가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이게 나, 이게 나 그게 뭐야?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색 아니야? 이게 어떻게 똑같아 난 오른쪽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? 이미 이걸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 칠해놓고 보면은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이건 세 개야 어떤 게 낫냐고 넌 어떻게 낫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 같아 틀렸어 정답이 있었구나 위야, 아래야 난 위 위? 난 셋 다 싫어 아, 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어, 오케이 오빠 응 이게 나, 이게 나 어... 내 눈은 왼쪽 이거? 난 이게 나 어, 방금 같은 옷 아니었어 이게 나, 이게 나 그게 뭐야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생각이야? 이게 어떻게 똑같아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? 응 이미 이걸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 칠해놓고 그러면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이건 세 개야 어떤 게 낫냐고 넌 어떻게 낫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야 틀렸어 정답이 있었구나 위야, 아래야 난 위 위? 난 셋 다 싫어 나도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어, 끝났어 어 기분이 좀 풀려 오빠 응 이게 나, 이게 나 어 얘는 왼쪽 이거? 응 난 이게 나 오빠는 같은 거 아니어서 오빠 빨리 나왔네 난 묶은 게 나, 푼 게 나 난 묶은 게 좋아 난 푼 게 나 처음부터 정했으면 안 돼 자꾸 물어보는 줄 모르겠네 이게 나, 이게 나 그게 뭐야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색 아니야? 이게 어떻게 똑같아 나 오른쪽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? 이미 이걸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 칠어 놓고 그러면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이건 세 개야 어떤 게 났냐 넌 어떻게 났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야 틀렸어 정답이 있었구나 위야, 아래야 난 위 위? 난 셋 다 싫어 아, 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어, 끝났어 어 기분이 좀 풀렸나 오빠 오빠 응 이게 나, 이게 나 어 내는 왼쪽 이거? 응 난 이게 나 어, 방 같은 옷 아니어서 오빠 빨리 나갔네 난 묶은 게 나, 푼 게 나 난 묶은 게 좋아 난 푼 게 나 처음부터 정했으면서 나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이게 나, 이게 나 그게 뭐야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색 아니야 이게 어떻게 똑같아 나 오른쪽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? 응 이미 이거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이건 세 개야 어떻게 낫냐 넌 어떻게 낫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야 틀렸어 정감이 있었구나 위야 아래야 난 위 위? 난 셋 다 싫어 아, 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어, 끝났어 어 기분이 좀 풀렸나 봐 이제 오빠 응 이게 나, 이게 나 어 어 나는 왼쪽 이거? 응 난 이게 나 오빠는 같은 옷 아니야 사랑해 오빠 빨리 나갔네 난 묶은 게 나, 푼 게 나 난 묶은 게 좋아 난 푼 게 나 처음부터 정했으면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이게 나, 이게 나 그게 뭐야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색 아니야? 이게 어떻게 똑같아 나 오른쪽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? 이미 이걸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 싫어 놓고 그러면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이건 세 개야 어떻게 낫냐 넌 어떻게 낫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야 틀렸어 정답이 있었구나 위야 아래야 난 위 위? 응 난 셋 다 싫어 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어, 끝났어 어 기분이 좀 탈 오빠 이게 나, 이게 나 어 나는 왼쪽 이거? 응 난 이게 나 어, 방 같은 거 아니었어 오빠 빨리 나왔네 난 묶은 게 나, 푼 게 나 난 묶은 게 정해 난 푼 게 나 처음부터 정했으면 모르겠네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이게 나, 이게 나 그게 뭐야?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색 아니야? 이게 어떻게 똑같아 나 왼쪽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? 응 이미 이걸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 이건 세 개야? 어떻게 났냐? 넌 어떻게 났다고 생각해?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야 틀렸어 정답이 있었구나 위야 아래야 난 위 위? 난 셋 다 싫어 아, 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어, 끝났어 어 기분이 좀 풀렸나 봐 이제 응 고맙겠지 고맙겠지 고맙겠지